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거 얼굴 책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별그램 이런 거 다 아는데 뭘. 인별그램 이런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거 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메타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냥 하는데? 네. 아마 최근에 다시 접속을 해보시면 지난 5월부터 팝업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래는 오늘 7월 26일부터 계정 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진 올리거나 글 쓸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접속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이나 댓글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 목록 그리고 어떤 앱이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폰을 쓰는지 갤럭시를 쓰는지 그런 정보들까지 이제 페이스북이 직접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 화면이구나. 이건 저도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한 것인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앱을 이용을 할 건데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동의를 눌렀는데 이게 보니까 맞춤형 광고에도 쓰이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외에 다른 서비스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아이폰 쓰는지 갤럭시 쓰는지 이것까지 본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정보들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이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죠? 메타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국내에서 올해 3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분명히 알리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라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이 해외에서도 정보 수집 많이 하는 거죠? 애플이 해외에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같은 앱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리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내쫓겠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의 광고 수익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에 따르기는 따라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 욕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정보를 수집해야 그래서 나중에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